한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현장출동 365일입니다.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아찔했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복합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광역 1호를 발령해 군포, 안양, 의왕소방서 등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는데요. 10시간에 걸쳐 진화된 이번 화재는 2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연기가 퍼져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1층 냉동창고에 있는 냉동구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함부로 전기기기에 스위치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는 절대 만지지 말아야겠죠. 2012년 산악사고 통계를 보면 실족사고가 2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부산시 금정산 북문 쪽에서 산을 내려오던 김모 씨가 다리를 다쳐 119 구조대에게 구조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동화를 신고 등산을 하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등산 복장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꽉 끼는 옷보다는 조금 헐거운 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요. 산에서 움직일 때는 옷을 벗고 쉴 때 옷을 입어 몸의 열이 발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등산하는 발목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신어야 하고 꽉 조이지 않고 크지 않은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낭 무게는 자신의 몸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는 바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새벽 서울시 금천구 수출의 다리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조모 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운전 중 전화 사용이나 방송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1.5배 이상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는 휴대전화 사용과 DMV 방송 시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갑자기 가속이나 출발을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시간이 모자란 적 있으시죠? 서울시에서는 노인의 보행속도 등을 고려해 횡단보도 30m 기준으로 녹색불 시간을 30초에서 37.5초로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횡단보도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불이 깜빡거릴 때 길을 건너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현장 출동 365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